이 뱃속의 아이가 천하가 씨인 줄 어찌하러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애 낳고 나서 유전자 검사 해보면 알겠지 유인하가 정말로 정혜수랑 결혼이라도 하려는 걸까 회장님이 인하를 먼저 결혼시키고 싶어 하죠 정혜수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너랑 나보다 천하가 주인 행세라 먼저 할 수 있다고 거절을 왜 해 어 나라고 인하 씨 만나지 말란 법 있어